우와 몇개야 진짜 많이 왔네 우와 황사마스크다 몇개인지 제가 세볼게요 하나 둘 열 열하나 서른다섯 마지막 36개의 황사마스크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쁘게 꽃처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쁘다 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보냈나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국에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예전에는 한 달에 8개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12개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묶음 배송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3개월치를 보냈을 경우에는 최대 36개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우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안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가 있고 음 역시 아무런 어떤 화학제품 같은 냄새도 안나고 최고 자 이거가 바로 이제 중국산 마스크인데 저는 사실 중국산인지는 모르고 샀는데 보니까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쓰여있어요 아마존에 살 때는 중국산 이렇게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개에 들어있는 건데 29불 그러니까 한 3만원 좀 넘죠 음 예 쓰고 있는데 좀 무슨 화학 냄새 같은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네요 지수가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많이 보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무너무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다 미국에서는 한국 제품 구하기 진짜 어렵잖아 아 진짜 너무너무 잘 쓸게 고마워 아 그리고 우리 둘째 생겼어 사랑이라고 이쁘지? 아 셋째구나 셋째 딸이야 야 인사해 어쨌든 잘 쓸게